오도한 검사님, 대검 감찰부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히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김태우 지검장에게 이장원 차장 사건 조작과 관련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장원 차장을 부검한 국과수 부검위를 겉바 위증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봐요, 오 검사. 당신 나랑 장난해. 당신 김태우 지검장 시다라고 대검까지 소문이 자자해. 그런데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몰랐습니다. 나 이 새끼 더럽게 뻔뻔하네. 너 여기가 어딘지 몰라? 대검 감찰부야, 이 새끼야! 너 옷 벗기 전까지 못 나가는데! 어차피 털면 다 나오고 당신 수의복 입는 거 확정이야. 고마워!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